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려움.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결박을 풀기. 우리 인생에는 결박이 있어요. 결박. 그걸 모르고 결박 가운데 이렇게 얽매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 안된거지요. 너무 안된 인생이래요. 안된 인생. 사단의 공격을 봤는데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모르고 자꾸만 무방비로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고생했다 하실 것 같아요. 어리석다 하죠. 어리석다. 너는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에 너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맨날 농락당하고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자식이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다니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속타는 마음이. 서울에 있을 때 높은 관직의 공무원에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인 부부 집사님이. 아들냄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뭘 하는지 새카맣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 휴가철인데 그 부부가 강원도로 휴가를 간 거예요. 얘는 알바한다고 안 따라갔어요. 올림픽 대회로 이렇게 밀리는 차가 오는데 차가 되게 밀릴 때가 있거든요. 병목구간. 그 밀리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뻥태기를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카맣게 탄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생겼대요. 참 생활력 강하고 기특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이 그렇게 쓰리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는 채를 못하고 지나갔대요. 이 녀석 민망할까 봐. 어찌 보면 성실한 것 같지만 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것이 어느 한 시점에 사회 경험하느라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가 되지. 먹고 살만한 부모 밑에서 그 녀석이 평생 그렇게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돈이 좀 없다고. 세상에 대우를 좀 못 받는다고. 기죽고 위축되고 사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죠. 기침이 안 났는데 갑자기 또 나네요. 올라오니까.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박풀기. 지난주에 두려움에 대한 결박을 풀자. 다 끝내지 못했으니까. 오늘 두려움에 대한 결박. 내 인생의 결박풀기 두려움.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두려움의 실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이 그 근원이 있다. 우리도 몰라요.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했지. 그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자기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선뜻 아멘하기 어려울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고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권한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이 그리찬의 삶이에요. 권한은 있어도 낙심이 없는 것이 그리찬의 삶이에요. 권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이 무섭다고 미리 피하고 평생 도망다니고 쫓겨다녀 내 마음속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고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빼앗길 것에 대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나를 사랑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우상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편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심적으로 쫓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감사치 않고 그건 100%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유 말할 것도 없어요. 불평이 생기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불평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불평할 만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보다 더 큰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성로들이 불평했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불평했을 것 같아요.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유 막론하고 불평한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풍랑이 잠깐 불어왔어요. 주님을 놓쳐버리고 불어오는 풍랑을 보는 순간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빼고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은 베드로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보고 집중할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주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 시야가 주님으로부터 다른 길을 돌리자. 그때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 두려움은 믿음을 깨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불신앙은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는 두려움의 실체는 사단의 역사라고 했어요. 두려움의 실체는 사단의 역사다. 느예미아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느예미아가 성벽을 제거하는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삼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느예미아를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자. 만나는 뭐냐 하면 만나서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느예미아가. 결국 두려움을 심어줘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루완성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예미아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느예미아가 굉장히 출중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 계략을 깨닫고 만나지 않고 담대하게 성벽을 지키면서 공사를 지휘하면서 성벽을 완성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사단은 우리에게 헛된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헛된 두려움. 오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들. 첫째는 마귀에게 맞서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마귀에게 맞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아가 아합왕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게시가 임하거든요. 열한기상 17장부터 엘리아가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을 만나라고 해요. 그 명령의 순종에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아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구나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왕이 한마디는 무서운데 왕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런 뜻이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아가 담대히 아합왕을 맞섭니다. 건방진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엘리아가 정중하게 맞대응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아합이 꼼짝 못해요. 그리고는 당돌하게 제안을 해요. 갈멜레산에 바할 선지자를 모집해 주시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엘리아가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전국에 있는 바할 라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줍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갈멜레산에서 엘리아가 담대히 외쳐요. 엘리아는 혼자예요. 담대히 뭐라고 외치냐면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래? 요하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할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그러니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아무 소리 못하네. 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위. 그리고는 승리하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아가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도망가버립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냐. 바할 선자가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보고를 듣고 이세벨이 엘리아하고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아를 불러다가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렇게 선포함으로 장담해버리는 거예요. 내일 엘리아가 그가 죽인 선자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받겠다. 그 말이 어떻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직접 불러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흘러들어가니까 엘리아가 주랭랑을 쳤는데 수백 킬로를 도망가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오금이 저려가지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이걸 영적으로 영적 침체라고 그러거든요. 엘리아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강했던 엘리아가 한 번에 꺾여가지고 왕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왕의 부인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훨씬 이세벨이 영적으로는 강한 거예요. 아흐 보다 강한 여자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흘러들어가지고 두려워서 엘리아가 수백 킬로를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맞설 때는 승리했는데 도망하니까 패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에게 맞서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절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죠. 좀 교만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를 해줄 때 한 번도 내가 진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큰 마귀도 나는 진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안 나가기도 해요. 실제로.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가고 안 나가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한 번도 진다든지 이걸 해가지고 이놈이 나한테 덤벼든다든지 이거 한 다음에 내가 힘든다든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봤어요. 제 믿음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귀는 절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혼자 절절 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귀를 대저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마귀를 대저가라. 그 놈이 너한테 덤벼들 것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마귀는 절대 예수 믿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수한 방법 동원해도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담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능력을 바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가정이지만 엘리야가 이세벨과 맞섰다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맞서질 못하니까 패배한 거예요. 맞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비신과 맞서고 마귀와 맞서고 우리에게 놓인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맞서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 길까지 권한은 있죠. 고생은 해요. 그러나 끝까지 가면 승리합니다. 끝까지 가면 승리해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추구합니다. 마귀를 왜 무서워하냐 그 말이. 귀신을 왜 무서워하냐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굉장히 강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바울. 어떤 박수, 어떤 귀신 들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버리잖아요. 두 번째,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있어요. 첫째는 사단에게 맞서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피해라. 이게 피해.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의지하고요. 믿음을 발휘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사울이 위기가 올 때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울은 하나님은 안 찾아요. 사울은 누구를 찾냐면 사무엘을 찾아요. 사무엘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당한테 가서 저만한 자에게 불러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냐. 두려움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기, 눈에 보이는 방법,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야지 사람을 의지하는 버릇을 자꾸 들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경험하지 못해요.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동역하는 대상입니다. 동역하는 존재.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느라. 이 시를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이 그 증인이에요. 콜리아과 싸우러 갈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못 나갑니다. 사람을 의지했으면 불레색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다윗은 숫자도 따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 앞에 있는 장소도 따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디 고민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하고 속이 터지는 것은 저 불레색 장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군사들이 암소리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죠. 군사 무기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눈에 보이는 무기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느라. 여호와의 이름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이름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는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벌벌 떨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이 땅에서만 힘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 힘을 가져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갔을 때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의지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무시하지도 말지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의지해서도. 교회가 흥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자꾸 높아지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관직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행세를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야구부가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가락지 끼고 오면 너희들이 상석에 앉히고 비천한 옷을 입고 오면 무시하는구나. 실제로 그랬다. 교회가.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선거철 되면 국회의인들이 오는 건 나 되게 싫어합니다. 속에 안 해줘가지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철없이 그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고 줄 대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만만히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다닐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환영해 주고 박수 쳐줘요. 그렇죠. 등록해서 다닐 사람 같으면. 지난번에도 왔어요.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그대로 안 와. 온다고 약속해 놓고 안 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권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권력이 크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두려우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세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방해해 버려요. 두려움이 오면 분별이 흐려져 버려요. 그렇죠. 두려움이 오면 분별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소욕이 나와버려요. 믿음의 선택을 방해한다. 믿음의 선택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군 12를 보내서 대표들을 뽑아서 12를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다른지 몰라. 여러분은 어때요?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와 자연의 눈을 가진 사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 명의 사람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장대와 같고요.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것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도 참 잘해. 그렇죠? 그들은 장대와 같이 장부고 거인족속이고 철기문화로 무장돼 있고 거짓말, 허위 보고한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열 명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했으니까. 지혜롭게 보고를 했으니까. 아주 진실을 보고했어요. 이건 자연의 눈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눈. 사람의 눈. 두 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크다. 그러나 우리 밥이다. 크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다. 아멘. 우리에게 적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직장은 흔들리고 통장은 망이나 쓰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거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는 더 크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두려움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 다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이 두려움과 염려가 싸우면서 왔어요. 물어봅시다.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여러분이 얻어진 게 뭐가 있었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요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했어요. 이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전체의 두려움을 확산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40일간 정탐한 것을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40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들의 보고는 두려움을 가지고 왔고 그 두려움은 가난의 축복을 순식간에 빼앗아갔어요. 만약에 이들이 다 믿음에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가난한 땅에 갔을까요? 그럼 그들이 다 몰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거예요. 가난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이 확률이 10명이 벌써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럴지라도 여우수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으니까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40년 연단이. 왜? 하나님이 이들을 믿어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합격한 거예요.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볼 때 이런 약한 마음과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 가난한 땅에 들어갔다가는 전부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40년 연단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첫째로 만난 초롱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보통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만약에 40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조개근성을 가진 그들이 만약에 가난한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순종 못해요. 그런데 만나를 먹고 말씀으로 무장된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여리고가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또 환경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시와 말씀과 방법에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믿습니까? 코끼리가 힘으로 따지면 사자도 덤비지 못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꼬마 하나가 줄 곱이 매서 슬슬 끌고 다니면 끌려와요. 신기하죠? 그리고 어디 가려고 할 때 말뚝을 땅에다 딱 요만한 거 딱 박아놓으면 코끼리가 못 도망가요. 코끼리가 이걸 쭉 뽑으면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히죠. 그런데 왜 못 도망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릴 때 코끼리를 잡아다가 펄펄 뛰는 코끼리를 어릴 때 말뚝을 박아놓고 끙끙대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서 포기가 돼요. 어릴 때. 아, 이건 아무리 잡아당겨도 말뚝이 뽑히질 않아. 그것이 마음에서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엄청난 힘이 이미 생겼고 이 말뚝은 맘만 먹으면 한 번만 고개만 저으면 뽑혀버릴 만큼 약한 것인데 코끼리가 커서 그것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말뚝이 두려움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의 말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마음속에서 안 된다고 포기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뚝을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참하게 산다니까요. 저는요. 성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공하자는 게 아니죠. 성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과 승리는 달라요. 아멘. 성공과 승리는 다르다고요. 승리해도 권한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지 성공의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들은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걷겠어요? 성공의 길을 걷겠어요?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삭은 승리의 길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승리의 길을 걸었어요. 야곱은 승리의 길을 걸었어요.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사병이 4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부터 할아버지 때 부터 그 밀려온 재산을 고스란히 받고요.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의 선택을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가난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과 맞설 것인가? 탈제는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를 사용하라.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권세는 능력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능력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은 노력에 기인한 거고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권세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는 한결같아요. 아멘 하나님이신 은혜는 한결같다니까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능력은 몸부림치 않는 거예요. 종이에요. 백성. 종은 노력해야 인정받아요.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코를 질질 흘리는 주인집 아들도 장성하고 근육이 불틋불틋 나온 종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과 권세의 차이예요. 아까 엘리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사라지니까 도망가버리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세는 사그러지질 않아요. 권세는. 마가범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른다 그랬어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보너스로 기적이, 표적이 따라다닌다. 어떤 표적? 새방은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덕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한정 나으리라. 이게 뭐냐. 자녀에게 주신 권세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열매. 귀신 쫓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는 저는 처음에 귀신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쫓아봤는데 귀신 쫓는 법을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믿기만 했어요. 뭘 믿었냐. 말씀을 믿었어요. 귀신은 들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귀신들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다가 이건 기도회에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니까 억지로 읽었거든요. 사부검사를. 성경 읽었던 것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시고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산 밑에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증상을 이야기할 때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래요. 이건 간질이거든요. 불만 보면 들어가고 물만 보면 들어간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휙 지나갔어요. 간질 걸린 애가 있었거든요. 우리 동창 이건 귀신이다. 니꼬루. 그래서 귀신하 그랬더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거는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이가 제대로 먹기를 했습니까? 아내가 신학을 공부를 하기를 했습니까? 그런 걸 어디서 배워보기를 하고 보기를 했습니까? 주님이 권세주시니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알렐루야. 두려움은 권위로 물리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누가 우리를 흔들어요? 누가. 누가 우리를 흔들어? 숨지 마세요. 숨지 마. 숨지 마라고.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그립소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버리죠. 달라진 다음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해요. 배웠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권세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권능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권능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면 권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해야 그저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권능은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권능이 임하여 영적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에 두려움이 밀려오거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쫓아내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말씀을 한번 봐요. 7절에 보면 7절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즉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생긴 거죠. 가난에 있는 적수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실은 사실이죠. 환경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 진실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그러니 절제라고 그랬죠.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즉 능력이라는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 의사가 아주 비관적인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진실로 붙잡지 말고 말씀인 진리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 진실을 붙잡을 것인지 진리를 붙잡을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급하면 홍해도 갈라버려요. 하나님이 급하면 홍해도 갈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급하면 축지법도 주세요. 성경에는 축지법이 두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맨날 이야기해도 잊어버리니까요. 축지법이 성경에 나온다니 축지법. 홍길동도 아닌데. 모르시겠어요? 4경전 8장에 빌립이 나온다고 그러죠. 빌립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아 간대가해를 만나고 돌아갔다가 나타났다 성경입니다. 8장 마지막절에 나타났다. 어느지 아소돈가 어딘가 나타났다 성경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곳에 뽕 나타난 거예요. 이 축지법이에요. 공간이도.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가 아압이 이 가뭄이 있다가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엘리야가 허리를 동의고요. 마차보다 앞서 뛰어갑니다. 달리는 마차보다 사람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압보다 마차보다 엘리야가 앞서가니라고 했어요. 축지법으로 뛰어가 버린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런 일도 한다니까요. 알렐루야. 하나님이 급하면 시간도 정지시켜 버려요. 그렇죠? 아엘란 골짜기의 에오수와가 전쟁으로 가는데 해는 지고 이겨야 할 적수는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면 하늘에서 우박도 아주 돌 만한, 집채 만한 우박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현대문화권 속에 사니까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성교지에 가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무순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다고 했죠. 우린 지금 독마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밀림에 갇혀 살아간다면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뱀을 집어도 죽지 않죠. 우리가 뱀을 집을 이유가 돼가 있어요. 동물원에 가서 뱀 집으면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 믿고 아멘 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금전화로 다니다가 뱀에 물려서 하나님이 살릴 것 같으면 살립니다. 바울이 살았잖아요. 바울이. 멜리데섬에 가서 불을 피웠는데 그 뜨거우니까 뱀이 나와서 물었죠. 원주민들이 저 맹독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이 신의 은총으로 파도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죽는다. 살아남아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토를 보내줬는데 무엇이 주지 못할 게 있냐. 세 번째는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 절제. 근신하는 마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사울하고 차이가 나요.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버려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있잖아요. 참아야 할 때. 그런데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윗은 그런 법이 없어요. 다윗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요. 이게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확 덤벼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사울을 피하여 적성국가 불레셋에 숨어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이제 다윗은 어느 편에 들어야 돼요. 안 간다고 하면 이놈이 배신자라고 할 것이고 앞서가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죠. 이 불레셋 이 장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럴 때 돌아왔는데 자기의 근거지가 있었어요. 이 근거지를 약탈당하고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부인들과 여인들은 다 잡아가버리고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거기에 있는 식량 거기에 있는 어떤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불레셋으로 버리고 가버렸어요. 백성들이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쫓아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입는 애벗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는 하나님의 개시가 임합니다. 쫓아가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그때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움직여요. 그리고는 완전히 승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자기 두 아내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전부 끌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굳건해지게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시에 따라 움직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사랑 능력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사랑이오 능력이오 절제라. 알렐루야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뻔한 소리 같죠?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기도 기도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 환경은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을 만드는 원천이에요. 기도를 기도해야지 그렇게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기도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명절을 지내고 오면 주일이 퍽퍽합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휴가철에 사람들이 휴가 갔다 오면 벌써 예배가 산만해집니다. 벌써. 보세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고 일주일 만에 교회 오면 당연히 묻어오지요. 세상에 그걸 묻어올 거 아니에요. 뭐 했겠어요? 명절에 가서 이번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귀신 좋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뭐 했겠어? 뭐 했을 것 같아요? 말 좀 해봐. 뭐 했을 것 같아요? 먹고 시컷 먹고 자고 또 저기 한 사람은 이것도 막 했겠지. 고스톱 치고 노래방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타협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고 얘가 묻혀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는 기도를 해야지. 이해됩니까? 털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털어버리는 기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털어버리는 기도. 내 안에 무기력이 왔다. 이게 예배도 가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하기가 싫다. 그 무기력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을 이기는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제목을 놓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 염려가 왔다. 내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거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괜히 짜증이 나.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승리.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나 했어요. 순종을 췄는 목사님이 1990년대가 된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게시를 하셔서 너는 이제 한 교회에 머물지 말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싶다고 합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여썼어요. 계속 집회를 하게 됐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일주일을 계획 잡고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일주일.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70km 밖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일주일 만에. 이게 부흥이거든요. 170km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까지. 여기서 집회를 일주일에 했는데. 가지고 집회가 연장이 됐어요. 2주, 3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2주차에 찬양대원들이 있었어요. 찬양대. 찬양대가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양대에 대하여 책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시가 임해서. 그리고 찬양대에 대하여 여러분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막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3주째가 됐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의 단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이 민망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집회를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3주까지 가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모이고 찬양하라고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찬양대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자기들에게 너무 무례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대놓고 뭐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존 비비아 목사님이 딱 들은 거예요. 같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뭐가 왔을까요? 뭐가 밀려왔을까요? 두려움이 왔죠. 어떤 두려움. 이분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간 다음에 이 교회가 큰 시험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한 두려움. 피해를 주게 생겼다고 하는 두려움. 그런 게 없지 않겠어요? 왔는데 벌써 냉랭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를 한 30분 했는데 전혀 말씀이 선포되질 않아요. 땀이 삐질 나고 성로들은 잠잠하고. 그 전에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가 며칠 남았어요. 그 다음날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새껏 잠을 못 잤어요. 밥을 먹어도 머리를 씹는 것 같아요. 집회를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 나갈 수도 없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두려움으로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을. 자,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들판에 가서 하나님께 목로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세 시간을 기도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 두려움의 실체를 깨닫고 이기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강력하게 기도했는지 목이 다 씌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집회 시간이 딱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냉랭하지요. 갑자기 한 5분 설교하다가 이분이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설교를 중단하고 여호와께 회귀해야 된다. 기도하자. 그리고는 설교를 중단하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기도했을 때 이 회중에 모인 3분의 2가 방언을 받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기도가 끝났을 때 영권이 회복이 되었고 그 자리에 임하는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숨으로 깨뜨렸어요. 회귀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회중이 전부 회귀하고 죽게로 돌아왔어요. 사냥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 중에 회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재해가 드러나버렸어요. 나중에. 그리고 찬양대가 떠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축출돼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1년 뒤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는 세배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두려움을 이기면 승리가 옵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박을 잡고 있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알고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오직 성경에는 두려움을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두려워라 그러네. 하나님께만.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왕은 존대하라. 할렐루야. 사람은 공경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왕은 존대하되 하나님은 두려워라. 하나님만 두려워라. 하나님만. 다른 자는 사랑하고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스며져 있는 수십 년, 수 년, 수 달 동안 앞으로 또 여러분을 심없이 공격하게 되는 질병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이를 것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둠의 형에서 온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오늘 밤에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